1. 오직 사랑만 하면서 살면 된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오직 사랑만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에 나라는 존재의 본질은 사랑만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유한일서 3장 14절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영생에 들어간 줄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한일서 3장 16절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참 사랑을 만나게 되었으며 그 사랑을 진정으로 맡는 사람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유한일서 3장 19절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라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해 줄 수 있는 한 가지는 사랑하는 삶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일하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난다면 우리 마음이 큰 담력을 얻게 되며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유한일서 3장 21절로 22절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는 그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항상 구하는 바를 응답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삶이 그의 말과 생각과 행실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유한 1서 3장 23절로 24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계명 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서로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심을 확실히 압니다. 말씀을 쭉 풀어보면서 내린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땅히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고 더욱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